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구성된 과목이죠. 기계재료라는 과목과 유압기기라는 과목, 두 과목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구성된 제 4과목인데 기계재료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압기기가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도합 합쳐서 20문제로 4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계재료 과목부터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계재료 10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의 계산형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9문제 정도는 단답 서술형 문제 내지는 또 깊이 있는 응용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응용문제는 둘째치고 단순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계산형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다 라고 일단 참고해 주시고 계산형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게 앞서 우리가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을 정리했고 그 기계재료와 관련된 계산형 문제다 라고 하면 응력, 변형률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경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술형 문제, 열 문제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압기기는 유압기기 과목 정리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기계재료가 아웃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이 금속의 조직상태도 2장이 탄소강의 특성과 용도 대부분의 기계재료는 탄소강이죠. 탄소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 중요하다고 봐야지 되겠고 이런 금속 재질에 관련된 특성과 성질 그리고 상태도 이런 내용들이 1장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1장과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과 2장은 처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 4문제 정도까지는 1, 2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재료 과목에서는 1, 2장은 필수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3장이 합근강의 특성과 용도 4장이 주철의 특성과 용도 표현입니다. 2장, 3장, 4장이 철. 철에 대한 내용이죠. 철을 분류를 하면 우리가 순철, 그리고 강, 강 중에는 탄소강과 합근강, 그리고 주철 이렇게 분류가 되죠. 합근강과 주철 이 부분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두 문제씩은 각 챕터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합근강의 종류, 그리고 그 합근강들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주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철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용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5장이 기계재료 시험법 및 열처리입니다. 일단 열처리 부분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열처리 부분은. 이 열처리 부분은 또 기계 제작법, 5과목에 보면 기계 제작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계 제작법에서도 한 문제가 열처리 편에서 꼭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처리 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기계 제작법, 강도 시험, 경도 시험, 인성, 매짐성, 기계 제작법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기계 제작법의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1장에서 정리한 기계 제작법의 성질, 그 기계 제작법의 성질에 표현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성질들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5장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1장과 5장은 커플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5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5장의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1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1장과 5장 내용은 서로 커플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1장과 5장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기계 제작법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3장과 4장도 그런 편이에요. 학금강, 주철도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는 꾸준히 나옵니다만 어떨 때는 좀 안 나오다가 어떨 때는 또 계속 나오고 그런 흐름이죠. 그러나 1, 2장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1, 2장은 기본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장이 비철금속 쪽으로 넘어가는데 구리와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학금 즉 구리 학금, 알루미늄 학금에 대한 용도와 특성, 특성과 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철금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구리와 알루미늄이에요.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중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걸로 알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알루미늄의 비중이 얼마냐 알루미늄의 용육점의 온도가 얼마냐 이런 문제 구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구리의 대표적인 학금이 항동과 청동이죠. 항동은 구리와 아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 항동의 종류 또 구리의 청동의 종류 항동의 종류, 청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비 그리고 특성, 용도 이런 측면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6장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서 6, 7문제 정도의 문제를 맞추느냐 맞출 수 없느냐는 1장에서부터 6장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 7장 이후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떨어지게 돼요. 6장까지 보다는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7장은 키타, 다른 금속들의 다른 빛, 그 비철금속들의 특성과 용도에 대한 내용이죠. 키타, 비철금속의 특성과 용도 특성과 용도 6장은 구리 알루미늄의 그 합금의 특성과 용도 7장은 키타, 비철금속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이언도 있을 수도 있고 니켈, 납 이런 것들 주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순금, 즉 귀검속 귀검속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베어링 합금이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데 비중은 6장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다음 8장이 비금속 재료의 특성과 용도인데요. 비금속 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합성수지 합성수지의 특성 합성수지의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정리할 때는 합성수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읽어보시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관설비 쪽으로 잡을 잡는 경우에는 비금속 재료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업무상 업무상 알아둬야 될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이제 분야별로 해서 또 필요한 이런 기계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좀 그런 경우에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쪽에서는 그다지 비중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만 같이 한번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구상인데 구상은 이제 신소재 신소재의 특성과 용도 용도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신소재라고 해서 새로운 소재냐 현재 새롭게 나오는 소재들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기계 재료는 철이고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이란 말이에요. 비철금속 비철금속 중에 구리, 알루미늄, 아이언, 니켈, 주석, 납 이런 성분들 티타늄 이런 성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재료들이 주 기계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재료들을 외에 개발되어 있는 소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기본적인 기계 재료와 다른 그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소재 부분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은 최대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 재료가 전체적으로 9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암기과목이죠. 암기과목이라고 해서 구구단 외우듯이 마르고달토록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기사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주 보는 거예요. 다독 한 번은 정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독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문제풀이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마르고달토록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독을 통해서 눈에 익히고 그럼으로써 머리에 저절로 남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외워야 될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지 되겠죠.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학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타 암기과목들은 중간중간에 역학과목을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독을 통해서 익히고 시험보기 일주일 전 보름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하고 애울 것 애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1장 1장 금속의 조직상태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계 재료 대학 교재들을 보면 볼륨이 안 돼도 500페이지 정도가 다 넘어가요. 그 50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그 분량을 단 몇 10페이지로 압축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서 다 걸린다. 100% 걸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그걸 뼈대로 해서 살을 불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자격증을 치독하시고 공기업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격증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그 뼈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해가셔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메시페이지로 압축이 돼 있지만 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만 잘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해주셔도 뭐 좋은 점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기계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좀 봅니다. 기계 재료로 일단 이제 처리 사용이 되죠. 철이 사용이 됩니다. 이 철은 일단은 기계 재료를 분류할 때 이제 철을 사용하는 건데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이에요. 금속이 있고 중금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금속이 있죠. 비금속 재료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봐서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을 분류할 때 바로 이제 철이 있고 그리고 비철금속이 있는 것이죠. 철하고 비철금속이 있는 거고 철을 분류를 하면 철이 이제 순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이 있고 주철이 있습니다. 순철, 강, 주철 이걸 뭘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탄소를 가지고 구분해요. 탄소 카본 탄소를 가지고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3% 이하의 철을 순철이다라고 봅니다. 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강은 탄소강과 화끈강으로 구분이 돼요. 탄소강은 탄소가 0.03%에서 2.0%까지를 탄소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끈강은 탄소강에다가 히타 비철금속도를 첨가시킵니다. 텅스텐 크롬 몰류부덴 바나디움 등등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게 화끈강이에요. 특수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장 내용이죠. 탄소강과 순철은 2장 내용이고요. 주철이 4장 내용이에요. 주철은 탄소함량이 2.0에서 6.68%까지를 주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은 크게 봐서 순철, 강, 주철로 구분을 한다. 구분의 기준이 뭐냐? 탄소다. 탄소. 이 순철은요.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로 전기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용접재료로 사용이 돼요. 전기재료 및 용접재료로 주로 사용이 되고 기계재료로는 무르기 때문에 철은 기계재료로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탄소강이 대부분의 기계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탄소강이. 그리고 탄소강으로서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기계적 성질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비철금속도를 첨가시키는 거니까 화끈이죠. 화끈. 철 래 텅스텐 크롬 몰리부담 반화되면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기계를 기계재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보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철은 주로 주물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주물이라고 하는 건 주저품을 얘기합니다. 주물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물재료로 이렇게 기계가공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기계가공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계가공법 기계제작법 얘기합니다. 5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5과목 기계제료는 5과목의 기계가공법 기계제작법 내용하고 상호 커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제료나 기계제작법 이런 암기과목들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반복 다독을 통해서 반복해서 봄으로써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지 이해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기계공학과 대부분 기계공학과 졸업생들이고 내지는 재학생들이고 한 학기 정도 배우는 기계제료 과목인데 이 기계제료 과목을 수강 학점에서 하면서도 이해하면서 다 학습하는 게 아니죠. 경험삼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담당하는 교수님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해되는 것처럼 넘어가면서 받아들여주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감옥이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계제료, 기계가공법, 기계제작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풀이할 때는 기계제작법과 기계제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이상은 정독을 하거나 또는 다독을 통해서 조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보고서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가는 거는 그거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고 2,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누구나 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감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부터는 문제풀이를 한두 번을 하든 두세 번을 하든 반복해서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충분히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는 요령 찍는 요령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거는 문제풀이하는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종강할 때쯤 되면 제가 찍는 방법 나름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계가공법과 관련된 내용도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주조가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가공법이 있어요. 일부 소송가공법은 일장에 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절삭가공법이 있어요. 이렇게 기계가공법에는 주조가공법, 소송가공법, 절삭가공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 주조가공법은 뭐야? 샘물을 녹이죠. 쇠를 녹여서 액으로 만들어요. 융액이라고 융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용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액체 상태의 금속으로 만든 다음에 제품의 형상에 틀을 떠야 돼. 주형을 뜨죠. 주형을 뜬 다음에 그 주형에다가 샘물을 봐요. 샘물을 봐가지고 그걸 이제 굳히는 거야. 응고를 시켜서 굳혀가지고 끄집어내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주조가공인데 철 중에서 그런 가공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게 주철이다는 얘기예요. 순철이나 광 이런 재료들은 주조가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철이 주물 재료로 사용되기에 적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용도를 큰 범주에서 말씀드린 거고 소송가공은 소송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가공이죠. 소송과 대별이 되는 성질이 탄성이라는 성질이 있었어. 탄성 기계 재료역학 재료역학이라는 감옥에서 이런 언급들을 해드렸을 거야.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재료에 하중을 과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수반이 되고 수반된 그 변형은 하중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라지고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기계적인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중을 과하면 변형이 수반이 되는데 그 변형이 하중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변형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소송이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소송가공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소송가공은 바로 대장간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새를 해머로 두들겨서 제품의 형상으로 변형시켜가면서 만드는 이런 가공 단조가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뻘극에 달궈서 새덩어리에 시뻘극에 달궈서 해머로 두들겨서 재료를 만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단조가공 소송가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가공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삭가공은 절삭가공은 재료를 금속 재료를 선택해서 공구로 가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삭가공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어요. 그걸 공작기계라고 얘기합니다. 공작기계 공작기계의 대표적인 게 선반 밀링 드릴링머신 보링머신 세이퍼 플레이너 등등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이 있죠. 그리고 공작기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기계가공법 5과목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철 같은 경우에는 절삭가공이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절삭성은 있습니다. 절삭성은 있습니다만 소송가공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주철은 두들기면 깨집니다. 해머로 주철을 두들긴다 그러면 주철은 깨져요. 이런 순철이나 강에 비해서 주철의 기계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취성이 크다예요. 취성이 크다. 충격이 약하다. 경화되어. 단단하죠. 순철이나 강에 비해서 주철이 단단해요. 경혜요. 딱딱해요. 그러나 충격을 받으면 금이 짝짝짝하고 깨진다는 것이죠. 그런 성질이 취성 금속의 여린 성질이라고 얘기하죠. 취성은 이런 취성을 갖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소송가공 재료로는 적당하지 않고 이런 절삭가공을 하기에 적당한 이런 재료들은 탄소강 탄소강 강제 같은 것들이 절삭가공하기에 적당하고 소송가공을 하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성과 연성 이런 게 큰 재료들이 되겠고 충격이 잘 견디는 이런 재료 인성이 큰 재료 이런 재료들이 소송가공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주조가공 소송가공 절삭가공 이런 가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최소한의 것들 중에 알고 있어야지 감으로 알고 있어야지 기계 재료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중에는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듯이 구리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도 학금이 있죠 학금 학금들이 있습니다 구리의 학금은 말씀드렸듯이 항동청동 이런 것들 알루미늄 학금으로는 주조용 알루미늄 학금이 있는데 알펙스 또 라우탈 하이드로날륨 이런 대표적인 알루미늄 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켈 니켈 아연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런 비철금속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학금들이 있어요 학금들을 정리를 제조해야 됩니다 구리 알루미늄 이런 재료들은 육장에서 그리고 니켈 아연 마그네슘 이런 학금들은 실장에서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또 학금광 학금광의 종류 중에서 불병광의 종류에 또 니켈 학금을 정리를 하고 넘어 갈 겁니다 이외의 기타 빛의 금속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경우는 아금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게루마늄 붕소 규소 등등 해서 있습니다 이런 게루마늄 이라든가 규소 이런 것들은 주로 반도체 재료에 사용이 되고 있죠 기계 재료보다는 반도체 재료 반도체 재료에 사용도가 높고요 붕소나 규소 특히 규소 같은 경우에는 학금광에 학금광에 또 탄소광과 결합이 돼서 학금광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프링광 같은 경우 스프링광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반드시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규소를 첨가시켜서 탄소한도라든가 피로한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광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금 으로써 대표적인 걸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규소 같은 거 비금속으로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합성수지 플라스틱 합성수지 즉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들이 있는데 비금속 중에 유기질 재료 중에 합성수지 이런 것들은 기계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8장 8장에서 비금속 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될 거다 큰 틀에서 보면 기계 재료를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재에 보면 기계 재료에 재질적 분류 해가지고 금속 재료 가로 1번 금속 재료 평가로 1번 철강 재료 평가로 2번 비철 금속 재료 그리고 가로 2번 비금속 재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속의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타이틀에 보면 금속의 특징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금속의 성질로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금속과 학금의 차이로서 맞지 않는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든가 그래서 금속과 학금 성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첫째가 좀 되고 있죠 금속의 특성에서 몇 가지 지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교재 같이 봅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실온에서 수온 외에 고체다 이렇게 돼 있죠 실온 하면 상온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온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존재하죠 액상으로 존재해요 액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액체 상태로 나머지 금속들은 실온 상온상에서는 금속 덩어리 고체 덩어리로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항 보면 전성과 영성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펴지는 성질이에요 넓힐 수 있는 이런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과 관련이 있죠 전성과 영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에요 전성과 연성이 좋으면 절삭 가공이라든가 소성 가공이라든가 이런 가공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기와 열의 열 전달이 우수한 양도체다 그랬죠 금속은 양도체 맞습니다 순수한 재료일수록 전기나 열에 대한 전달률이 높다 학금은 그렇지 않죠 학금은 탄소강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금강이다 그러면 탄소강에다가 다른 비철금속들을 첨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나 경도가 좋아져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단단한 재료들은 전성과 연성이 불량합니다 몇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죠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나 열에 대한 전도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금속과 학금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달달해 달달 내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익히는 겁니다 이거를 네 번째는 특유의 강체를 갖고 있어서 빛을 반사한다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죠 금속이 반짝반짝 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이 비중이 비교적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중 비중에 대한 정의는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이나 재료역학 이런 감옥에서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의 정의는 표준대기압 4도씨 상태 물의 무게에 대한 어떤 물질의 무게의 비로 해서 비중이 표현이 됩니다 이 비중 4.5를 기준으로 해서요 금속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경금속과 중금속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죠 경금속에 해당이 되느냐 중금속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기준이 4.5가 됩니다 4.5 그래서 4.5 이하면 경금속으로 분류가 돼요 비중이 4.5 이하면 경금속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비중 얼마? 2.7 마그네슘 비중 얼마? 1.74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나트륨 나트륨 0.9 나트륨 0.9 이렇게 리듐 0.53 0.53 요즘 뭐 리듐 같은 재료들은 요즘 뭐 그 배터리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비중 2.7 마그네슘 1.74 나트륨 0.9 이런 이제 재료들 경금속의 대표적인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리듐 리듐 실용금속 중에서 그 다음에 중금속은 비중 4.5 이상인 재료를 중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 중금속이죠 철 당연히 비중 7.8 기억해 주셔야 돼요 비중 7.8 구리 0.8.9 구리 8.9 8.9 니켈 8.8 니켈 8.8 그 다음 군 금 AU가 금입니다 그죠 19.32 은 AG 10.5 그 다음 주석 7.3이에요 7.3 납 11.34 납이 11.3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리듐 수용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가장 비중이 큰 재료가 이제 이리듐 22.5 22.5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적으로는 철의 비중이 얼마냐 구리의 비중이 얼마냐 니켈의 비중이 얼마냐 알루미늄의 비중이 얼마냐 이런 문제들 납의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몇 가지 4개 이상의 재료들을 보기에 주고선 다음 중 비중이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그래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몇 가지 주고선 비중이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을 골라라 그중에서 2,3가지라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4시 선다니까 4개 중에서 답이 몇 번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은요 보기 4가지를 다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알면 좋죠 4가지 다 알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알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서 몇 개를 내가 아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 그런 걸 이제 인지하는 게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선택한 확률을 25%, 50%, 75%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감으로 답을 골라내야지 됩니다 보기 4개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은 10문제 중에서 그렇게 전부 다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라도 정확히 알아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타가 만기 과목에서는 다 달달달 애울 수는 없는 거니까 몇 가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것이 답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에 대해 비중 4.5를 기준으로 해서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항이 가공 및 소송변인이 가능하다 가공 가공은 뭐 절삭 가공이라든가 주조 가공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송 가공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가공이 잘 된다 금속은 가공성이 좋다 기계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고 일곱 번째는 경도 및 용융점이 높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재료일수록 용융점이 높아요 학금보다는 순수한 금속이 용융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은 일단 뭐 중금속이나 비금속에 비해서 단단하죠 경도가 좋습니다 경도가 좋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속의 특징 일곱 가지를 정리를 좀 해뒀고 말씀드렸던 중금속 중금속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게 규속 붕속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36 정도 되고요 5.36 정도 되고 규속 같은 경우는 2.33 정도 되고요 붕속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결정체일 때는 2.37 정도 됩니다 참고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결정체로서는 1.73 정도 이 정도의 비중을 좀 갖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니고 규속 같은 것들은 참고할 만합니다 규속 같은 것들은 비금속 재료로는 산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유기질 재료가 되고 이런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재료들은 무기질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탄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무기질 재료 유기질 재료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단순하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금의 특징을 봅니다 학금의 특징 4번 4번 학금의 특징에서 봅니다 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속에다가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 첨가시켜서 만든 재료가 이제 학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금은 순수성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봐야지 됩니다 순수성이 떨어지니까 전기나 열에 대한 전달이 좀 불량합니다 그리고 학금 처리하는 건 뭐야 녹여서 처리를 하는 거야 주조 상태에서 주조 상태에서 서로 녹여가지고 합치는 합쳐서 굳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학금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용육점의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육점의 온도가 낮아요 주조성이 불량합니다 용육점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용육점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주조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주조성이 좋다 용육점이 낮으면 주조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합금의 특징일 수 있고 금속과 합금을 비교하는 기본적인 성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금속에다 다른 금속을 첨가시켜주니까 더 단단해져요 경도나 강도 경도나 강도는 증가합니다 단단한 재료일수록 연성이라든가 전성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로 1번 합금의 특징 가로 1번을 보시면 경도 및 강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가로 2번 주조성은 양호하나 내식성 내열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주조성은 양호하며 내식성 내열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은 경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경도가 증가하면요 조직이 금속의 조직이 미세해요 조직이 미세화되어 있어요 조직이 미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조직이 미세할수록 외부에 대한 저항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재료들이 조직이 미세화되어 있는 경도가 높은 재료들이 내식성 내열성 등이 우수합니다 부식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열에 잘 견딘다는 거예요 내식성과 내열성이 증가한다 그런 목적에서 경도 강도를 증가시키고 내식성을 내마멸성도 마찬가지고 내열성도 마찬가지고 내식성 내열성 그리고 내마멸성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확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확금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용육점 온도가 낮아야지 유리합니다 용육점 온도가 낮으면 주조성이 좋다 주조로 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 돼 녹여야 되는데 녹는 점이 높으면 녹는 점을 용육점이라고 얘기하죠 용육점 온도가 높아버리면 잘 안녹죠 그러면 주조성이 불량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녹고 그게 이제 고상에서 액상화 되어버리면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육점이 낮다 그러면 유동성이 양호하다 주조성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조성이 양호하다 그 다음 가단성 전성 연수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3번에 가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들겨서 재료를 가열을 시켜놓고 두들겨서 그 하중에 의해서 재료가 변형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가단성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전성 연수성은 떨어집니다 두들기면 단단해지니까 재료가 경도가 증가해요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들기면 어떻게 돼? 깨죠 깨죠 그래서 가단성 전성 연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열미 전기전도도 불량하겠죠 순수성이 낮다 그랬습니다 용육점의 온도 낮아진다 그랬고요 4번 5번 이렇게 그 다음 6번은 강택은 첨가되는 성분의 금속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해서 학금의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속의 특징이나 학금의 특징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금속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즉 금속 재료의 성질인데요 성질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이 있고 기계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계적인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화학적인 성질의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물리적인 성질의 표현이냐 기계적인 성질의 표현이냐 화학적인 성질의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 다음 중 물리적인 성질이 아닌 거 골라라 다음 중 기계적인 성질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간단하게 주제가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과 기계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물리적인 성질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금속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비중 말씀은 좀 드렸죠 비중 비중은 표준대기와 4도씨 상태 물의 무게에 대한 어떤 물질의 무게의 비를 비중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4.5를 기준으로 해서 경급속과 중급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로 1번 비중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단조, 압연, 임발 등의 소송 가공된 금속이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다 그랬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단조, 압연, 임발은 소송 가공의 종류입니다 단조는 재료를 두들겨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압연은 회전하고 있는 롤러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켜서 두께를 얇게 면을 넓게 펴는 작업이 압연 가공이 됩니다 임발 가공은 임발 다이에다가 소재를 넣고 임발력 뽑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재료를 만드는 가공을 임발 가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계 제작법 소송 가공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일부는 뒤에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든 소송 가공 제품들은 주조 가공 주조는 새를 녹여서 샘물을 만들고 그 샘물을 주형에 부어서 제품의 형상의 틀에 부어서 굳혀서 제품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제품을 소송 가공 제품과 주조 가공 제품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조직의 침일성이 높으냐 소송 가공이 높아요 주조 가공보다는 소송 가공 제품이 그 제품 재료 조직의 침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소송 가공된 금속이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는 바로 이제 조직의 침일성이 높다 조직의 침일성이 높으니까 그 조직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 주조품보다는 소송 제품이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중이 크다 밀도가 크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소송 가공과 주조 가공을 비교하면서 비중이 어떤 게 크냐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순수한 비중 동일 재료인데 비중이 달라?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걸 좀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야 동일한 재료들은 동일한 재료면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가 재료가 같아 같은 재질이야 같은 재질이면 비중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거랑 이제 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실용금속 중에서 비중이 제일 작은 거 리듐 리듐 0.53 그리고 실용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리듐 22.5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죠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용융점이 있어요 용융점은 고상과 액상 고상과 액상에 가름하는 지점의 온도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융점 융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철의 용융점의 온도 5번에 지금 가로 2번에 보면 용융점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철은 1538도씨 1538도씨가 용융점의 온도야 1538도씨 넘어가면 액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1538도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리가 1083도씨가 됩니다 1083도씨 알루미늄 660도씨 그리고 마그네슘 650도씨 그리고 니켈 1455도씨로 돼 있죠 1450도씨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또 참고로 용융점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게 텅스텐이에요 텅스텐은 약 3400도씨 정도가 됩니다 용융점의 온도가 3400도씨 정도가 돼요 고온에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 같은 경우는 주조재료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텅스텐 당연하죠 텅스텐도 주조가공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재료들 이런 재료들이 주조가공재료로 사용하기에 좋고 또한 소송가공이라든가 절삭가공재료로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이 식으로 용융점의 온도가 제일 낮은 게 수온 수온은 실온 상온상에서는 액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온은 마이너스 38.89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수온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국세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봐두시고 기억할 수 있는 건 기억해 두시는 게 방법이긴 하죠 세 번째 비열이 물리적인 성질이죠 물리적인 성질, 비중, 용융점, 비열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열에 대한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열, 물리적인 성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 3번 열팽창계수가 언급이 돼 있어요 열팽창계수 재료학학에서는 선팽창계수라고 해서 언급이 좀 됐어요 열팽창계수나 선팽창계수 같은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퍼, 도씨 퍼, 도씨 이렇게 해서 온도의 역수로 표현이 되니까 단위 온도 변화에 대한 변형률이에요 선팽창계수가 단위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로, 세로 변형을 보이느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값이 선팽창계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네 가지 언급을 해놨죠 선팽창계수가 큰 순서 해가지고 아연, Zn, 아연, 납, 마그네슘, 몰리부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언급을 해놨어요 아난맘, 아난맘, 선팽창계수가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은 아난맘, 이 네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아난맘, 이렇게 항상 보기에 네 가지만 준다는 건 아닌데 이 네 가지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셔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 두세 개가 이 중에 두세 개와 다른 게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아난맘을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답을 선택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보면 열 및 전기전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열 및 전기전도율 열 및 전기전도율이 큰 재료 가장 큰 건 뭐야? 은이죠 은이 좋습니다 전기나 열의 전도성이 가장 좋은 재료가 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귀금속 재료이기 때문에 좀 고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계저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그 다음이 좋은 게 당연히 구리죠 구리, 그 다음이 금 가로 속에 PT는 뭐야? 백금이에요 AU는 금이고 PT는 백금이고 AL, 알루미늄 MG 마그네슘 ZN 아이언 NI 니켈 FE 철 PB 납입니다 SB 안티몬이죠 이런 순으로 해서 열 및 전기전도율이 좋습니다 전기나 열의 전도율이 가장 좋은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기나 열의 전도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거 맞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은이나 금, 백금 이런 거 제외시키고 가장 좋은 게 구리다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일반적인 전기 재료 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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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구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리가 굉장히 그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또한 내식성도 좋고요 그리고 1083도씨잖아 66점의 온도가 열에도 잘 견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식성도 갖고 있고 내열성도 갖고 있고 전기나 열에 대한 전도성도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전기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피복을 해놨잖아요 피복을 해놓은 거는 그거는 이제 감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복을 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동간 동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림 동간 그래서 보일러 보일러 파이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있기도 하고 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은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부식이 잘 안된다 구리의 성질을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인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구리라고 하면 전기나 열에 대한 양도체이고 내식성 좋고 열에 대해서 잘 견디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탄소강에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경우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시켜주는 게 소량의 구리예요 뒤에 나올 거야 아마 그런 내용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그 전기나 열에 대한 전도성이 좋다는 것이죠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식성, 내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구성이 좋아요 알루미늄이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 있죠 송전탑 야산 계곡마다 이렇게 송전탑을 쭉 세워서 전선들 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송전탑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적당한 재료가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걸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이제 융의 잠렬 잠렬 잠렬이 있어요 잠렬은 뭐라고 연력학에서 말씀드렸냐면 상태 변화 시 온도 변화가 수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입하는 열을 잠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온도가 변하면 그건 현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금속을 금속을 고상에서 액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그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상에서 액상으로 전부 다 변화가 되거나 액상에서 고상으로 전부 다 변화가 될 때 그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출입하는 그 열이 바로 이제 잠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보면 자성이 있어요 자성 자기를 띄어 자석으로 되는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성질 를 얘기하는 거야 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분류를 하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성체 두 번째 반자성체 세 번째 강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상자성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코일을 감고 그 물질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성을 갖는 물질을 상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자성체 종류가 크롬 백금 크롬 PT 백금 그 다음에 MN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크롬이라든가 백금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상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자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면 상자성체를 얘기하는 거지 알루미늄 상자성체입니다 크롬 상자성체야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보기를 보면 BI 비스무트입니다 비스무트 SB 안티몬 AU 금이에요 금은 반자성체입니다 HG면 수은이죠 CU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반자성체야 구리는 반자성체 그 다음 강자성체 이런 상자성체나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전류를 차단하잖아요 전류를 끊어주면 자성이 사라져요 그런데 전류를 차단해서 자기장을 없애도 자성을 상실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강자성체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금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강자성체 이런 철 니켈 코발트를 바탕으로 만든 합금을 자성합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성합금 부장에 보면 신소재 종류의 한 종류로서 자성합금이라고 하는 자성물질 자성합금 이런 표현의 재료가 있을 겁니다 강자성체 합금들을 얘기하는 건데 철 니켈 코발트 강자성체 종류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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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